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끝나고 뒤풀이 갈거야? 음... 응 나랑 데이트 안하고? 장난이야! 아, 뭐야 진짜... 근데 너 나부러 수도과에 온거야? 뭐래? 물 마시러 왔지 너 놀리는게 재밌어서 깜빡했어 머리가 젖네 아, 몰라 마르겠지 뭐 어쩜 널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늘 너만 생각나 이렇게 될 줄 난 너... 뭐야 김욱! 왜 이래?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? 사실 난 말은 못했지만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예쁘다 너 머리 안 감았지? 뭐야! 아니거든? 깜빡졸하네 어? 이현우? 내가 왜 긴장을 하지? 아, 안녕! 또 씹혔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쟤가 저러지 뭐 뭐야 인사도 없이 뭐야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왜 옆자리에 앉은 거야 어색해 죽겠네 아 감작이야 놀랬잖아 야 빈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앉아 그냥 누나가 있길래요 어? 어떻게 내 맘을 근데 아까는 왜 인사 안 받았어? 못 봤어요 뭐? 그래 다른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용기를 내다가 슬쩍 다른 용건을 꺼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름이 그림 그리나 보네? 놀래켜볼까? 으악! 봤어? 뭘 봐! 어? 아니야 아 뭐야 김욱 사람 놀래키고 하여튼 넌 사람 놀래키는 제주하는 타고 났다 타고 났어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리기만 해봐 나 그려줘 응? 갑자기? 귀찮아 그려줘 빨리 나중에 야 나중에 어딨어? 지금 그려줘 너 갑자기 왜 그래? 알았어 거기 앉아봐 여기? 거긴 아니다 여기가 좋겠다 야 가만히 좀 있어 자꾸 움직이면 그릴 수가 없잖아 좀 웃어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우기가 이렇게 생겼었나 괜히 좀 긴장되네 괜히 좀 긴장되네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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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흠 흠 없겠다. 따뜻할 때 마셔. 아, 고마워. 근데 욱아, 나 왜 불렀어? 어, 그냥... 뭐야, 나 안 그래도 내일 과제 전이라 바쁜 거 알잖아. 급한 거 아니면 나 간다? 아, 잠깐. 급한 거야.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. 어? 여름아, 사실 나... 널 좋아해. 그래, 네가 건하 선배 좋아하는 것도 알아. 그치만 나... 그만 숨을래. 여름아, 우리... 사귈래? 어, 욱아. 급한 게 뭔데? 여름아, 사실 나... 어? 아, 고마 선배? 욱아, 미안. 나 전화 좀 받고 올게. 어, 그래. 이번에도 내 타이밍은 아닌 걸까? 네, 선배. 아, 꼭 지금 가야 하나요? 네. 아, 하필 이럴 때... 욱아, 여름이 좀 부탁할게. 조심히 들어가. 아, 나도 들어가야겠다. 아... 연호도 잘 들어갔으려나? 근데 얘 언제 갔지? 아... 아, 깜짝이야! 너 안 갔었어? 네. 아, 그래. 야, 이현우. 말 좀 해라. 매번 옆에 와서 말도 안 하고. 그리고 사람을 봤으면 인사 좀 해. 너, 나 알잖아, 어?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쑥 옆에 와서 사람 놀래키기나... 누나, 취했어요. 뭐예요? 어? 말 말해야지. 음... 할 말이 있어 사실 하... 저 골목을 돌면 다 말해줄래 내 맘 오늘 첫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아 내 옆에서 들어줄래 내겐 우연히 다가왔던 날처럼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주면 용기 내서 꼭 내게 하고픈 말 잊지 말아줘 I love you I love you 꼭 숨겨두었던 맘 한걸음 떨어진 내게 보일까 두근두근거려 나도 몰래 손 닿으면 말하래 우리 내일 또 만날래 그날 이후로 뭔가 불편하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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